나스가 좋아진게 뭐냐면 예전에 엘보 코로나가 카운터 났을때 콤보가 날리기 시작이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콤보를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때려줄 수가 있어요 데미지 세죠? 기상허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뒤로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엔발 양발 때려주고 여기까지 되는데 이거는 타수가 많죠? 한타를 빼주면 됩니다 하고 날려주고 여기서 양발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걸면 되고 만약에 내가 원래 이번 세븐콤보를 쓰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찍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요 이렇게 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어집니다 이렇게 콤보가 되고 만약에 내가 레이지다 내가 여기서 레이지다 레이지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콤보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콤보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콤보로 들어가요 달리고 달리고 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콤보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벽콤이잖아요 사실 얘가 토네이도가 SE 자세에서 양손도 있고 그 다음에 투원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 이것도 토네이도거든요 근데 이제 벽콤을 때릴 때는 오른손 왼발 이것도 토네이도고 그 다음에 뒤 오른손 왼발도 토네이도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어요 토네이도가 뭐가 있냐 아밥 오른손 이것도 토네이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때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왼어퍼 라마탈 1타 토네이도 이렇게 때릴 수 있고 2타면 무조건 샤이닝 다음에 라상골 때리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뒤 오른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 오른손 왼발로 때렸을 경우에도 여기서 샤이닝 잡고 여기서 라상골까지 이렇게 때리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 기본적인 콤보니까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 승련자용 콤보까지 조금 알려드릴게요 형님들 승련자용 콤보 하고 날리고 달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때려줄 수 있습니다 더블팔스 오른발 왼발이 아니라 압압한 다음에 오른발 왼발이 이건데 압압하고 오른발 오른손 하면 이걸 때리고 자세를 잡거든요 여기서 왼손까지 해주는거에요 쌍장 왼손 더블팔스 하고 뒤앤발 양발 달려가서 2,1 왼손까지 하면 고 데미지까지 됩니다 이것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라스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피스 또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탑블레이드 라스 아 근데 탑블레이드 라스 안 통할 것 같은데 랄먹 멈춰 멈춰 안돼 그냥 캐릭터가 돌 뿐이지 별거 없어 고 고 탑블레이드 고 고 탑블레이드 고 고 탑블레이드 고 고 탑블레이드 오오 맞아버렸네 고 고 탑블레이드 간다 탑블레이드 고 고 탑블레이드 고 고 탑블레이드 고 고 탑블레이드 도 돌아요 아니 아직 안했어요 계속 돕니다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해요 안할게요 안돼 아파 뭐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어 오오오 막아 이마다 간다 간다 이마다 아이씨 아쉽네 아쉽네 오 볼트라이드 가자 구석으로 가자 와 이거 안들어가네 이제 고 고 탑블레이드 슥슥 뭐야 오 깜짝이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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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어 미득이네 저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 안돼 형님 그러지마 아직 괜찮아요 아직 여기 가자 구석으로 달려가 나도 쓸거야 간다 오오 간다 나도 쓸거야 이게 좋거든요 라스가 몸통 숄더테크 개날모 라스로 기본적인거 기본적인거 콤보 콤보 때려주 고 땡기 신기숨 천천히 알고있죠 달려주고 가자 댄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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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 댄싱 라스 라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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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쿵 많이 다했죠 이제 대로 죽어 아 아 아 간다 하 간자 아 아 죄송합니다 가다아 izquier 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아따 나라차기 이 배다 어 hj Division 가자아아아 가자아아아 안돼 오지마 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이모다 이제 이제 피카츄라 불면 안되요 라카츄라고 불러져요 가자 라카츄 가자 백만볼트 아 웃긴다 진짜 아이아아 간다아 빠르네 가지고 기회로 아 이게 안들어가 이게 그만큼 느려 오오 이모다 어 간다 가자 신기술 안돼 안돼 라카츄 안돼 라카츄 이 나쁜놈 너 다 썼어 이제 다 쓴거 같은데 간다아 다행이다 어 잘 되겠다 다행이다 어 이마다 아이씨 아이씨 조심하세요 형님 아직 몰라요 슬라아아아 간다 간다 락카츄 락카츄 간다 락카츄 간다 락카츄 하하하하하하 락카츄 역시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미치겠네 하하하하 어 어느눈과 똑같이 안해지 무섭다 어어 오 다행이다 아 아 아파 콩벌 어 이분 아직 콩벌 몰라서 다행이다 아직 콩벌 몰라서 이분이 오 오 오우야 어이 키에로 키에로 가자아 아 봐봐 잘못했다 그냥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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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악마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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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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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실시간으로 잘해줘 형님 왜그래 왜 시시갈로 잘해줘요 시사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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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자 일단 아 이분 어허 실시간으로 강해져 이형님 어허 처음이 해주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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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